오늘 제가 원래 구도주에 있는 내용을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저번주에 또 강의 참석하신 분이 안 계셔서 또 금메 뛰게 되니 제가 여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생략하고 여기는 그 핸드폰에 제가 문자로 날려드렸잖아요 그 비석이 그 비석이 비석이 있어요 책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비석이 있어요 비석이 여기 지금 저기 원래 있었던 장소는 송 선생님이 핸드폰 보냈어요 원래 있었던 장소는 형산 구르봉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송나라 때 이게 발견된 게 있어요 거기 담장에 담장으로 쓰고 있어 가지고 보니까 이제 이거야 그래서 그거를 복원시키고 그다음에 맨나라 때 양신이라는 학자가 해독을 해 가지고 쓴 글이 있습니다 지금의 한자로 된 거는 양신이 번역한 거에요 113페이지에 113페이지에 그 음문이 있습니다 지금의 한자로 된 번역한 한자가 있어요 자 이거를 중국 측에서는 우왕배에요 우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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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왕이 된 때가 서기전 우왕배 2000 24년부터 이 비석에曾 땐 서기전 267년부터 247년 사이에 세워졌어요 Jewish 위해서 이거 벌써 20년 전에 세워된 비석이기 때문에 왕이 아닙니다 사공입니다. 사공은 요시로 말하면 건설구 담당이나 토목 건설 담당이네요. 왜 이 비를 씌었느냐 서기전 2288년에 요순 대홍수가 있었어요. 운연대홍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언제까지 비어졌느냐 서기전 267년까지 22년 22년간 물에 잠겨 있었어요. 운연대홍이 오행치수법으로 치수를 해서 이 사이 247년 사이에 완수를 하게 되요. 치수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 금방 한 10년 정도 걸렸을까요? 5년? 그 치수를 하고 나서 세워되어 바로 이 우비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목을 붙이는 사공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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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치수기념 부공덕입니다. 치수기념 부공덕입니다. 우란 사람의 치수기념 부공덕입니다. 핸드폰으로 보냈어요. 핸드폰으로 보냈어요. 선생님한테도 보냈어요. 강 선생님한테도 보냈어요. 우는 서기전 2288년이 어느 시대냐면 요인금시대 요인금시대 때 요 때 석점을 순위 했어요. 석점이 순위죠. 즉 순위 요인금을 대신해 가지고 요인금을 대신해서 나를 다스려줬어요. 그때 홍수가 대홍수가 발발했었거든요. 서기전 2288년이 처음에는 곤을 시술을 시켰어요. 곤이 누구냐면 우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9년동안 서기전 2280년까지 곤이 치수를 분망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순위 서기전 2284년에 어때요? 순위 요인금을 유폐시키고 왕재로 순양을 받았어요. 천자자리를 찬탈했어요. 순위 2280년에 곤을 처형했습니다. 순위 그때 자기가 임금이니까 곤을 우산에서 우산에서 처형했습니다. 그러고나서 우를 니가 해 아들한테 곤의 아들 우에게 니가 치수해 이렇게 됩니다. 사공에 대사를 주면서 시킵니다. 우 우가 우리 해도 패결치기 없어 자기도 아버지처럼 될 것 같아요. 그죠? 패결부탐이라고 그렇게 되는거에요. 그래가지고 우가 열심히 일했어요. 그 내용이 열심히 한 내용 자체가 이겁니다. 그 내용이에요. 노예신임 앞까지 노예신임 앞까지 우가 노력한게에요. 그 뒤는 신이 보호하사 해결해 주셨다. 이렇게 되어있는거에요. 자 이 우가 대책이 없어. 그래서 물론 자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순위가 뭐라뭐라 해석이 아니에요. 공수 어떻게 해봐라 이를 낸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가 온천지 다 돌아다니면서 물바다 된 물 바다 물로 된 데는 배 타고 다니고 진혈계는 진혈설매라고 있어요. 설배 타고 산에도 올라가고 산에도 올라가고 산에도 올라가고 잠을 집에도 못들어가고 13년 동안 집에 못들어갔어요. 9년 더하면 12년이요. 13년간을 집에 못들어갔어요. 그렇게 공수 우를 다서기 위해서 발로 뛰고 온몸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해결책이 없어요. 조금 막았다가 놔두면 다시 물이 차고 터지고 못들어갔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 우가 해계산 모산이라고 해요. 모산 해계산에 올라가가지고 태호복귀 사당을 찾아갔어요. 그 당시에 태호복귀 사당이 있었던 거예요. 태호복귀 하트에 찬태하고 나서 아 이걸 없다냐 하면서 지혜를 짜는 게 뭐냐면 자허선인을 찾아간 거예요. 자허선인 자허선인 보인이죠? 자허선인 20 년 동안 20 년 동안 20 년 소원 다 죽어졌어요. 그래서 자허선인이 뭐냐면요 뭐라고 했냐면요 자허선인이 태자부두를 배이 태자부두를 만나봐 태자부두를 만나봐 그러면 해결책이 나와 그래서 그때부터 우가 백일 기도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백마제를 진행, 백마제. 아까 말 나오지요? 백마제를 신성한 막을 죽여서 피워가지고 제사를 진행하고 그때 꿈을 꿨어요. 백일 기도하면서 꿈을 꿨어요. 태자부로 꾸며서 형봉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창수사전이야. 겸의의 창수사전이야. 형봉을 했구나. 그리고 나서 도산회가 열려요. 서기 전 267년에 도산회가 열려요. 도산회가 열려요. 도산회가 어디쯤이냐는요? 도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열린 회의. 여기가 장강이죠. 양자강. 이 위에 회수가 있어요. 회수. 회수하기 쪽에 여기가 도산. 도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쪽이 바로 번안. 번안 관할이에요. 여기가 만 관할이고 여기가 진안 관할. 번안 관할이에요. 번안 관할. 맘대로 할 수 없어요. 땅은. 이 지역은 그 당시에 직할. 당린도선에서 번안 직할이었기 때문에 맘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도산회의가 열리면서 서기 전 267년 갑순장입니다. 그때 태다우가. 우한테 오행치수국을 전수해줘요. 그 윤노를 이렇게 해요. 수원이 서기 전 284년에 청닭자리를 찬탈했어요. 어느 틈에 했냐. 이때 당군조선에서도 대우수가 일어났어요. 치수의 의념이 없었어요. 그때 품과 폐구가 치수를 그나마 다행히 잘해가지고 완성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우리 치수비를 세웠다고 나와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경기도 화학산이죠. 화학산에 가면 전설이 있어요. 당군에. 진형이 중국의 천자로 있는데 이런식으로 전설이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돌돈댄 배를 타고 화학산까지 내려온 걸로 이렇게 전설이 나와있는데 그게 바로 나중에 말씀드릴거에요. 왜 그런 전설이 신입니까? 화학산. 화학산. 최창조라는 분. 그 풍수체인가? 그쪽에 기록되어있어요. 서기 전 284년에 순이 당군조선에서 홍수가 나가시고 정신이 없어. 내치하기 바빠. 천자를 감독할 시간에 없었더니 그렇게 순이 용의금을 6편씩 가둬버리고 천자자로 내놔 이렇게 천자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집합대로 이제 하는거에요. 자기 아버지는 일단 원래 순하고 아버지 유호신은 당군조선의 중심이에요. 당군조선에서 파괴된 사람이라 요런 치료. 토벌하라고 그 풍수체에 다 있습니다. 중국기록에 다 강간히 다 있어요. 담아있어요. 풍수체에. 근데 이제 지금 정사로 중국 정사로 되어있는데 다 바꿔놨죠. 3전3 3전3 이렇게 바꿔놨어요. 원래는 찬탈입니다. 순이 어떻게 보면 도의를 어긋난 짓으로 했죠. 그때 순이 즉위할 때 자기 아버지가 갔었어요. 요시가 가니까 눈도 못 쳐다봤다 이렇게 나옵니다. 중국계곡처럼 있어요. 그만큼 자기가 죄책감을 갖고 있었다는거에요. 뜨따하지 못했다는거에요. 그 요시라는 계속 감동만 하고 있는거죠. 꾸가 어쩔 수 없이 순한테 순이님한테 자기 성광이죠. 순이님한테 아 태자부로 돼야 되겠습니다. 여차여차여차 하면서 돼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 주십시오. 어필 된거에요. 그래서 순이 성국에다 요청한겁니다. 성소문을 올려가지고 물론 성소문을 올린다 안올린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아픈데 당연히 꼴따지 그래서 그 당시 당분왕 그래서 변한 마음 진한을 부었기 때문에 진한이 태자 부어예요. 부었기 때문에 천재이다. 천재 진한 마음 변한은 천안격이고 그 다음에 일반 그 당분왕의 일반 아들은 천군이고 그 다음에 일반 밑에 제후들은 무무백자나 거기다 천자 부어예요. 중국은 천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래서 당분왕의 천재께서 태자부부를 시켜서 니가 가서 도산회의를 이렇게 된거에요. 그래서 도산회의를 열게 된 겁니다. 도산회의를 누가 주관했느냐 태자부부를 주관했어요. 왜 이 땅이 우리 땅인데 저기 당무조선 땅인데 중국 중국의 그 땅 순임금 땅은 구주에요. 12주 자 요임금 때 구주라 그랬어요. 순이 유주 병주 기주 위에 병주를 더 설치하고 그 다음에 유주를 더 설치하고 명주를 설치하고 12주를 만들어놨어요. 순이 지난대로 자기 땅 이렇게 땅봉투에 한거에요. 2267년에 회의를 하면서 그때 태자부부가 저 하을비 앞사다리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올거 아니에요. 그때 내려오면서 번안 땅을 떨려가지고 청문을 하고 번안을 대동해서 이렇게 도산을 온거에요. 그때 사회를 번안이 받습니다. 태자부부가 상관이고 그 다음에 번안 태자부부는 진안의 공이 진안 번안이 사회를 봤습니다. 사회를 그 사회봉 내용 자체가 어디에 있느냐 한방국이 마한 번안 생각에 나온거에요. 그때 태자부부를 천재의 자 천재의 자 성신상재는 누구냐 당분할거에요. 신입니다. 신. 신. 신을 대신해서 인간 세상을 다세히 입니다. 그래서 삼신상재를 지금은 상재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늘님이 된거고 원래 중앙조정을 하늘이라고 해요. 옛날에는 위례의 질서가 있어가지고 중앙을 중앙조정을 하늘이라고 하고 지방을 천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당치 중 땅은 천하입니다. 천하 그리고 사발은 천상이고 상대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이제 이 왜 천하가 천하냐 이걸 따지려면 저 배달하라 한국시대께 올라가야 되는데 같은 천자입니다. 천자의 나라 천하 천자의 나라 천하 천자는 여러 제후 중에 지방제후 중에 천하 천상의 관vas 천하 천해 천하 백화 천어 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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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лес 경계가 없어요. 당조선 배달나라 한 국가 한 경계가 없습니다. 외곽 경계가 없다고 봉하면 그 나라에서 다스립니다. 주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도산회의 때 태자 부부께서 오행취수품볼 가르쳐주는 겁니다. 오한태. 사재관이 됐죠? 스승과 태자가 됐어요. 그것이 송계자 세화에 나오고 그 내용이 보면 주무왕이 기자를 스승으로 모셔가지고 한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기자가 아 아니라면서 당조선으로 망명해버렸잖아요. 거기에 기자가 한 말씀 해줬어 주문합니다. 본이 홍수를 실패해가지고 우가 다시 맡았는데요. 우한테 준 게 뭐냐? 천내수우구 홍범구주등 이렇게 있습니다. 홍범구주등 홍범구주를 하늘이 하늘께서 하늘에서 하늘께서 우에게 홍범구주를 내려주셨다 하사하셨다. 그 때 세 가지 보물이 건너갔습니다. 청구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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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신치. 그 다음에 황구종. 황구종. 이 세 가지 보물을 건너갔는데 청구왕인은 청구만 알겠죠? 그죠? 전거물이죠. 마폐처럼. 왕권을 준거에요. 왕권. 어떤 왕권이냐? 치수를 완성해. 그 왕권입니다. 전권을 준거에요. 청구왕인이 문자로 보물로 되었다는 말이죠? 마폐처럼. 마폐처럼. 그 세 가지 중에 청구왕인. 그 다음에 신치임. 신치임은 자입니다. 물 깊이 재고 해야 되잖아요. 뚝 살 때 뚝 길이 자고. 황구종이 여기 가르침이 바로 홍범구입니다. 이게 신서다. 신서. 신서가 건너가서 또 금강 옥척을 전수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신서. 지금 쓰시면 청구왕인이 중국의 박물관에 이런 데 있습니까? 전주에? 아니에요. 안 나와요. 없죠? 이게 발견되어야 될 때 안 나와요. 한당 고기에만 나옵니까? 한당 고기 자체에 나와요. 청구왕인. 신치임. 황구종이. 세 가지 보물이 전수되어 있어요. 이 황구종이 바로 홍군 구조사님 말이에요. 가르치는 게요. 가르치. 황구종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가 강과 산을 돌아다니면서 조사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대가지고 취소를 완성한 거예요. 그때 지을 책이 뭐냐 하면 산행이. 산행이. 네. 산행이. 네. 산행이. 네. 산행이. 네. 처음 지을 때. 그 얘기는 신하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지은 책이 산행이. 산행이. 발 때려보시잖아요. 그죠? 산과 마다에 관한 인문 지휘층입니다. 여기 밑에 제가 세 번째 갖다가 정자로 없어요. 황구 뭐예요? 황구종. 황구. 구. 한단공기 보세요. 흑.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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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그러죠? 흑도 되고 자도 되고. 위보 범和. gone and 얘. 이게 그냥 쫓 déb EDO. 귀여이. 드디어. 우가. 공수의. 치수에 성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가. 형산 구르봉. 에 올라가서 도를 받으면서 빗속을 써요. 그 세운 빗속이 바로 저거는 계좌가 붙였을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일단 뭐 원래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요것을 똑같은 글씨처럼 해서 모방한 빗속이 또 있어요. 요 문자가 올채기 문자. 과도문. 과도문체로 된 뺏기 쓴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또 간체자로 해가지고 한 것도요. 요거는 원석입니다. 요게 글자가 예단이거든요. 근데 내가 딱 한 자 정도는 녹도문하고 같은 글자가 있어요. 조수지 문화 때 요 요 요 지자. 녹도문하고 똑같아요. 다른 것도 비슷비슷한 글자가 있어요. 여기 변체에 오는 글자를 보면은 비슷비슷한 글자가 있을 수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5분으로 갈게요. 5분으로 갈게요. 여기 5분으로 문해라. 5분 자 끌고 대기요. 순환동의신단 아시죠? 단물란 글께요. 순은 동의신입니다. 단물란 글씨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요는 북적신입니다. 그 다음에 요구는 우도동의신 또는 남의신입니다. 주우란은 서의지입니다. 서의 출신인데 서의의 피를 받았다는게 아니고 서의지에 대해서 살을 잃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순환동의인 사람입니다. 동의란 말이 언제 나왔어요? 동의란 말입니다. 지금 말씀드렸죠? 동의란 말. 동의란 말입니다. 우리가 부르면 영신이 아니에요. 나중에는 탁 우리가 살이 삐어져서 이로 갖다 붙여요. 그런게 하나의 규모입니다. 원래는 우리 스스로는 제일 처음에 한. 한국어의 한. 그 다음에 우리 스스로는 박달나무 단자였어서 배달 박달. 그거를 구 려 라고도 하죠. 원래는 구족인데 구한 구족인데 구려라는 말이 중국 쪽기로 해서 치우로 천자를. 맞담대 소리 하고 있어요. 사실 많이 말씀 드렸죠. 치우 천자는 마술 아닙니다. 천자는 마술 아닙니다. 천자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천자는 천국의 자작이다. 자작이다. 천자는 천왕이 공화한 자작의 배슬입니다. 천자가 나옵니다. 천자가 뭐냐 나옵니다. 자기 천자입니다. 배슬로 공해진 게 천자입니다. 천자가 하지 마십시오. 치우 천하네요. 이건 삼불. 삼불. 자. 구가. 비스가 이렇게 썼어요. 이거랑은. 지금 경보는. 명나라들이 양신이라는 분이. 양신이라는 학자가 번영한거에요. 액글자를 한자식으로. 그 당시 한자고. 그 당시 중국문자가. 지금 우리가 한자 라고 하잖아요. 원래는. 우리말로는 진성이라고 했죠. 참거를 진성. 신전이라고 했죠. 이렇게 해서. 총. 77자. 샤라우미는 77자는 맞아요. 근데 양신이 번영한걸. 번영한걸. 번영한걸 보니까. 딱딱 맞춰보니까. 글자가 좀 이상한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번영하고. 양신이한테 어떻게 번영하고 있는데. 어재식도가 아니고. 어재식도가 아니고. 어재식만. 국기냉종. 창무연분. 제 끝에. 그렇게 적어놓기는 했어요. 근데 양신이라는 사람은. 어재식비. 가출비. 만국기령. 독자 없어요. 만국기령. 창무연분. 이렇게 돼있어요. 물론 자. 전체적인. 뜻에는. 이 사람들은. 별로. 인정을 안 미칩니다. 요. 요. 제가 누굽니까? 제가. 우가 지금. 습쇠. 우가 지금. 빛없어. 비문은 습쇠. 아니. 순이. 자기. 우이니까. 쟤라. 한거에요. 그러면. 단사에. 순과 우가. 천자나 천재라는게. 기록이 있습니까? 천자나 천재라는 기록이 있습니까? 네. 순은 천자입니다. 순은 천자고. 네. 요것도 천자고. 치우는 천자가 아니고. 치우는 천황이고. 그럼 황리헌은은. 네. 황리헌은. 천자고. 천자입니다. 어떻게 거꾸로 가요? 전부 다 거꾸로 가요? 아니. 제왈. 달라서요. 제가. 달라서는게 아니라. 단왕국이. 단왕국이. 천왕국이. 천재하고. 당군세기에. 군활입니까. 재활입니까. 군활입니까. 그럼. 우리가 습기 때문에. 재활하는거에요. 네? 원래는 천재활 해야 되는데. 밑에. 제후가 할 때는. 천재왈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본 조정에서 이야기 한거이기 때문에. 재활입니다. 본 임금이기 때문에. 단군이면. 군활을 그래야 되는데. 아니. 왜 당군을. 아니. 말이. 보세요. 왜 당군입니까. 왜 당군이에요. 당군이라고 하니까. 군활에 대한 맞죠. 아니죠. 어떻게. 장기조사는. 저기. 비하하는 이론이 어디있어요. 세상에. 단군은. 보세요. 천자가 천왕이라고. 천자가. 어떻게 천왕이라는게. 어디있어요. 어느 기록이 천왕이라고 있습니까. 천왕. 그걸 잘 못 봤어요. 아니. 추후천왕은. 어제 천. 천왕이라는. 글이 어디있습니까. 아니. 반남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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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으로. 얘기하세요. 이제 그냥. 저기. 바꾸시면은. 다음에 이제 또. 순왕이면. 단군은 천군입니다. 다 조금씩 틀릴 수가 있어요. 근데. 단군이나 천군을. 원인금으로 모시면. 저기 하면. 천왕이 돼요. 네. 천왕이 다시 성격을 하면. 천재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소위 단군이지. 본인금으로. 저기 하시기 때문에. 천왕입니다. 천왕. 단군왕금 천왕. 그 다음에. 밑에 삼왕을 도입되던. 단군왕금 천재. 태자분금 천재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북부여. 해모수 천왕. 돌아가시면 천재. 삼시사장에 의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됩니다. 또. 이거 풀릴 수 있는 내용은. 나중에 얘기해요. 나중에. 나중에. 전. 제가 단. 다. 말씀 드렸는데. 한. 먼저. 좋아요. 제가. 제가. 다음. bhp. 닦은. 의. 엉. 시. 시. 도. 네. 9. 홋. 민족이란 말은요 근대 민족 국가에 있었으니 여사도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우리랑 민족이라고 이야기 안하고 족이란 그냥 조 한조 고한조 민족은 최근에 십니다 현대의 영웅으로 민족 근데 다른데 다 쓰니까 우리는 한민족 하는거죠 성재활자 한장 다 있으니까 저기 쓰기 쉽게 한벼요 성재활자 입보좌경 주저여덩 주저 또는 주제야덩 주저여덩 조수지군 참신홍유 이명반 이흥 그 다음에 구려망가 숙박목정 지형형절 신망 불신 왕구평정 화학태형 종소사쇠 노여신민 몇페이지입니까 1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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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세혼사 남독성형 의제신 만 국기명종 참모연구원 이재신 만 국기명종 이재신 77장 여기에 허사가 들어가있어 허사가 들어가있는데 다른거는 제대로 된거잖아요 이때 허사가 없었어 우리 산빌신고하고 청구경에는 허사가 없어요 조사가 없단 말이에요 한자로는 조사가 없어요 여기는 조사가 들어가있어 이 조사의 말 이열 입자가 들어가있어요 이거를 한번 봅시다 익보작영 날개 입자에요 왼쪽 오른쪽에 돕는 사람이요 왼팔 오른팔이죠 돌사자입니다 재상을 이렇게 하는거죠 영의점 좌의점 우의점 좌의점 이 선자가 이열 선자자에요 이열인금께서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말씀을 한 바로 반대로 우가 움직였어요 그래서 우가 입고작용에 들어가 잖아요 그죠 자기가 사군으로서 칠수 안당이니까 자기가 직접 해야 돼요 섬 주잖아요 섬 이미 물로 차가지고 섬이 다 되어버렸어요 그 당시에 자 홍수 중심지가 어디냐면은 황안이랑 양자강 주로 양자강 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섬이 물이 많이 차가지고 땅이 낮아서 그런지 홍수 중심지가 바로 양자강이고 황안강 남쪽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이제 순이 가면서 돌아다닌거죠 여자가 덕자고 오를덕자고 어디에 조수지문 세조 짐승 숫자 그죠 긴 짐승 숫자 새들과 짐승들의 문을 문에 오르고 이 소리가 뭐냐면은 산에 올랐다는 산에 산에도 오르고 나무에도 올라 보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 홍수가 어떻게 되었냐 살펴야 될거에요 그리고 직접 참신홍류 몸소에 물도 다가왔대 물에도 들어가 보고 뒤집고 다녀 봤다 이 말이에요 참신홍류 하면서 발걸명 피열발 황안은 밝게 펴서 이렇게 보기로 했다 이 소리죠 노력하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구부려만 가 오랫동안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멘 아멘 아멘